자 문제를 지금 풀어봤는데 자 재현 문제 제가 시간 제줬잖아요 어때요 느낌이 혼자 풀 때랑 한 문제 풀 때 이게 약간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2분 동안 어떻게 풀라는 거지? 근데 거의 다 되는 거 30초를 딱 얘기해 주니까 1분 30초만에 딱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급해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송파에서 이런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간 2분 넘어가 애들이 스트레스를 겁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이 파토가 났어요 안하겠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풀어야지 시간이 안 모자라거든요 근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는데 시간 안 모자라게 연습시키겠다 해서 연습시켰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나를 터치한다고 자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갑자기 막 시간 단축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힘든 건 사실인데요 원래 수능이 그래요 수능 여러분들을 스포츠카로 비유하면요 여러분들이 스포츠카인데 여러분들이 아스팔트에서 정말 헛바퀴 한 개도 안 돌고 정말 엑셀 밟은 만큼 쭉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은 뭐냐면 사막에다가 스포츠카를 놔둔 거예요 엔진이 빠를수록 바퀴가 빨리 돌수록 더 안 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목적지는 있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 제한이 단순히 시간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멘탈을 날려버려요 언제? 국어수학 끝나고 영어를 보려고 할 때 첫 번째로 멘탈이 날라가요 두 번째는 어제 월요일에 시험 그저께죠 시험을 봤잖아요 그쵸? 시험 보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1등급 만든 친구도 있고 근데 그중에서 되게 안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3등급이 뜬 거예요 원래 2, 3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문제도 많이 풀고 듣기도 겁나 열심히 하고 했는데 듣기도 하나 틀리고 두께두께들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틀렸냐 빈칸을 다 틀렸대요 왜 이렇게 틀렸냐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황했냐? 너 수능은 전이어서 당황했냐? 아니래? 어 그러면 실력대로 풀어놓는데 이렇다고? 너 원래 실력대로 풀면 80초 넘지 않냐? 아 제가 사실 문제 풀다가 두 문제에서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문제에서 막혔을 때 얼마나 시간 보냈냐? 라고 하니까 아 잘 모르겠다고 일단 막혔다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건 막힌 게 아니라 물린 거라고 했어요 걔한테 물린 거 물리면 어떻게 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에 물린 거예요 지금 물리면은 본인이 이 문제에 3분 쓰는지 4분 쓰는지 신경 안 써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 다 지나죠 그럼 시간 다 지날 동안 체력이 다 빠지죠 빠진 체력으로 다음 문제 푸는 다음 문제도 빠진 체력으로 푸니까 잘 풀리겠어요? 안 풀려 그렇게 해가지고 빈칸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빈칸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를 다 맞았거든요 뒤에부터 쫙 다 틀렸어요 막혀가지고 답답한 거는 그 막히는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확 받은 거예요 제가 제가 느끼긴 그래요 확 받으니까 그 다음 문제부터 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문제가 근데 그게 두 번이었대 그렇게 잘 물렸다고 느낌 받은 문제가 두 문제나 됐으니까 그 좌우로 앞뒤로 여러 문제에 대한 그 영향력이 엄청 가했겠죠 그 문제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매번 그러거든요 막히면 넘어가라 안 넘어가 여러분 왜 지금 오늘 제가 한 거 한 줄 아세요? 지난 시간에 문제 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진짜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2분씩 한 거예요 여러분 저랑 거의 1년 동안 하는데도 문제 풀려고 두는데 책장이 안 넘어가요 이게 보고 있어 계속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소에 문제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있을 때 제가 시간 안 돼서 문제풀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실제 혼자 풀 때 문제 푸는 모습과 비슷해요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되게 좋은 모습이죠 근데 수능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안 줘요 그게 좀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문제풀이 저번 주부터 풀어오라고 했는데 문제풀이 좀 했습니까? 했어요? 하루에 20개씩 풀었어요? 네 했어요? 하루에 20개씩 풀었어요? 제가 120개 풀어라고 했는데 네 하나 하나 풀었어요 하나 풀었어요? 다음 주에 6개 풀어오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스퍼트를 달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 제거해야 돼요 20분은 40분 제거하든가 한 문제당 2분 제거하든가 어떻게든 시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안에 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수능이지 절대로 시간 2시간 1시간 반 주고 문제 푸는게 수능이 아니에요 이해 되셨죠? 무조건 시간 제거 앞으로 해주세요 알았죠? 무조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11번부터 할 건데요 이제 사피엔스 5문제 진행을 하겠고요 자 이 사피엔스는 제가 해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해석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수업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답에 대한 포인트는 미리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이 11번은요 삽입문제에요 삽입문제면은 이 지금 주어진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이 how ever 딱 봤을 때 이 how ever 은요 이 문장과 이 앞문장과의 관계에요 이 문장과 이 뒷문장과의 관계에요 앞문장이죠 그럼 앞문장과의 어떤 역적 관계다 라는 생각이 나야되고 자 뒤를 봐야되는데 뒤에는 해석을 일단 한 다음에 내용을 파악을 해야되요 해석을 잘하는게 도움 된다고 하는거죠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조직들은요 인젝트가 나왔어요 단어 아시는 분 주입한다는 뜻이에요 주입한다 잘했어요 자 경쟁을 주입하는데 일터에 주입을 하는거에요 어떤 일터 어떤 일터가 아니라 방식이네 어떤 방식으로냐면 대절인 방식이에요 result in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야기하다는 뜻이거든요 야기하다는 a는 b를 야기하다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단어예요 야기하다잖아요 뭘 야기하냐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대요 경쟁을 어떤 일터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거니까 경쟁은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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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 문장에 하우에버에 달려있잖아요 이 문장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경쟁 플러스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냥 경쟁을 언급한 다음에 하지만 경쟁은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고 경쟁은 플러스도 한 다음에 하지만 마이너스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경쟁이 아닌게 마이너스인데 하지만 경쟁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가 안되는게 하나 있잖아요 그쵸 요 앞에 나와야될거 하나가 절대 안되는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되죠 무조건 마이너스가 안되죠 무조건 이 문장 앞에는요 경쟁은 마이너스가 절대 못 나와요 그거 외에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이해됐죠 자 일단은 문제를 다 한번 보고 여기서 답만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요 딱 보세요 막 이런게 나와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근처에 절대 안되는거에요 막 best possible 이런건 절대 안되는거에요 이거 금방에 갔다 가면 죽는거에요 보세요 그러면 자 세븐테이지 방해하다거든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해하다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는 끝나지 않아요 이거 그쵸 자 또 스티어 훔치다에요 훔치다 좋아 안좋아 안좋죠 그럼 근처에 갈 수 있는거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자 2번 뒤에 보면 for living an apple 있어요 예시가 있는거에요 예시가 나온 다음에 세븐테이지 방해하다 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스티어 훔치다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부정적인 단어가 나온거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주어진 문장은 예시였어요 일발론이었어요 일발론이었죠 일발론이 먼저에요 예시가 먼저에요 예시가 먼저에요 예시가 먼저에요 예시가 나온 다음에 예시가 나온 다음에 선생님 일발론이 뒤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려면 thurs 같은게 나와야 돼 그럼으로 나와요 therefore 나와야 돼 근데 그런거 없었잖아요 how ever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로 가야돼요 2번 가야되는거에요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부정과 긍정만 계산해가지고 부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단어만 파악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반기를 드실거에요 선생님 저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도 마이너스인데요 여기 플러스인데요 이거 동지회라고 합니다 healthy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죠 여기 여기 마이너스죠 그 5번도 들어갈 수 있네요 그쵸 이거 how ever였잖아요 how ever 다음에 경쟁 마이너스였잖아요 how ever 앞에는 플러스 있을 수 있다면서요 앞에 플러스 있잖아요 뒤에 마이너스 있고 5번도 가능하잖아요 2번 5번이 후보가 되는거에요 공부를 적당히 하는 사람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럼 2번 5번 중에 어떻게 골라야되요 그러면은 이걸 구분해야되요 여기 전체가 예시거든요 지금 예시 사이에 이발론 들어가면 되요 안돼요 안되는거에요 다 예시에요 여기 다 예시에요 보세요 전체가 예시고요 이 앞에만 이발론이에요 여기만 그래서 2번 들어가는거에요 이해됐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해석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처음부터 자 어 그 경쟁적인 반응 갈등에 대한 경쟁적인 반응이 언제 이치에 맞는가 그 다음 자 어떠한 상황 이 선거나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어떤 상황은요 본질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대요 경쟁으로써 구조화 되어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요청한대요 경쟁 자료 요청한대요 그 스포츠 이벤트가 그냥 경쟁이라는 소리에요 선거가 그냥 경쟁이야 색깔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색깔이 있어요 색깔 없는거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라고 한다면 2번 앞에 뭐가 나왔냐면 그냥 경쟁 플러스가 아니라 경쟁은 이런 것이다 경쟁이 있다 하지만 경쟁이 안 좋다는 것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됐습니까 요 흐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 해석은 천천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부의 판매 경쟁이 야기한다 시도를 야기한대요 어떤 시도냐면 훔치는 고객을 훔치는 다른 팀 멤버로부터 고객을 훔치는 걸 야기한대요 뭐보다는 다른 회사로부터 훔치기보다는 다른 회사로부터 훔치면 정말 정당한 경쟁이지 근데 옆사람 거 훔치면 어떻게 돼 나쁜거잖아 또는 나와요 또는 방해한다 노력을 팀 멤버의 노력을 방해한다는거에요 팀 멤버인데 같은 팀인데 뭐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되게 부정적인거 느껴지시죠 그쵸 그래서 이 부정적이라고 하는거에 뒤에는 예시가 나온다 예시가 두가지인데 첫번째가 뭐였어요 고객 뺏기죠 그죠 고객 훔치기 두번째가 방해하기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네 필요하신 분만 적으세요 요거를 끝나고 복습하면서 내용 파악을 좀 필요하다 하신 분만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투익이 나왔는데요 뜻이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속임수 두번째는 비결이란 뜻이 있어요 적으세요 무조건 안좋다고 하기 힘든거에요 왜냐면 이 3번 뒤에 문장이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투익을 부정적으로 보면요 이게 답이 안나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비결 경쟁적인 어떤 정신과 함께 가는 비결은요 이용한다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이용한다 좋은거야 안좋은거야 긍정적 나왔잖아요 좋은거죠 이해됐습니까 긍정적인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뭐하는 동안에 기억하는 동안에 올바르게 확인하는 것을 기억하는 동안에 뭘 확인하냐면요 그러한 어떤 영역들 뭔지 몰라요 잘 넘어가세요 자 그 안에서 경쟁이 야기하는 최고로 가능한 가능성 있는 결과를 야기하는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쟁이 최고로 가능성 있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했고 또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나쁜거에요 나쁜게 아니죠 이랬어요 선생님 여기 긍정으로 나왔는데 아까 부정 아니었나요 여기 벗 없나요 없어도 돼요 이해됐습니까 없어도 돼요 왜냐면 우린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지금 부정인 거잖아요 그냥 부정을 부정에 붙이면 된다는 것만 알면 되지 여기서 글쓴이가 벗을 안 쓴 것 뿐이야 근데 벗을 쓰네 안 쓰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답을 찾기 위한 관련된 것만 찾으면 돼요 만약 여기 벗이 이것것것을 따질 거였으면 문제 못내요 숫자자가 숫자자는 그냥 어? 마이너스네? 어? 벗있네? 어? 그럼 이거 벗 앞에는 플러스가 있어야겠네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아닌게 있어야겠네 이거 뒤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있어요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지 이거 어디까지 다 파악하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똑바로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적절하게 사용되었을 때 경쟁은요 야기한다 증가된 생산성과 건강한 동지회라고 하거든요 동지회라고 하거든요 동지회라고 하거든요 좋은거에요 좋은거에요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핏 a against b 정리해볼래요 a와 b를 싸움 붙이다 뜻이에요 핏 a against b 하면은 a와 b를 싸움 시키다 싸움 붙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게 팀 멤버랑 서로서로를 싸움 붙인다 라고 하는거에요 야기하면서 힘든 어떤 감정과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면서 팀 멤버는 여기 예시에 나왔던 이 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시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이에 들어가면 예시를 끊어버리는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라 5번이 될 수 있다 아아 죄송합니다 5번이 아니라 2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겁니다 됐죠 다음장에 있는 해석 두 문장 해석해주세요 해석시키겠습니다 준비 시작 1분 드릴게요 샴피엔스는 평소에도 해석연습용어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주에 책 꼭 가져오겠습니다 책 그냥 드릴게요 안팔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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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뜰까요? 저거 더워요 저 뒤에 저 빼봐요 자 재윤 해보세요 시작 많은 조직 조직 조직들이 넣는데요 네 그 경쟁을 경쟁을 어디에 넣는거에요? 일하는데 일하는데 방법으로 뭐하는 방법이에요? 약의 식품 네 뭐를요? 그 그쵸 자 청약해주세요 다음에 시킬거에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 어 내부에 그 판매 경쟁은 네 어 아마 약의 그쵸 그 어 시도 그 그 그 그 그 다른 가게 다른 가게? 아니 다른 팀 멤버로 그쵸 뭐보다? 그 다른 회사로 회사로 회사로부터 라기보다는 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을 대야돼요 왜냐면 지금 올 뒤에 투부정사가 있잖아요 그쵸 투부정사 여기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투 스티어 투 스테버테이지 이게 투부정사가 두개에 병렬된거에요 다음 저는 어 그 강의할거죠 네 그 노력들을 그 팀 멤버들 네 그 움직이기 그쵸 잘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12번 자 12번 빈칸 문제에요 빈칸 문제들의 포인트를 살려서 타겟팅 먼저 한 다음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라이킹 스트라이킹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뜻이 뭐죠? 좋은거 같아요 안좋은거 같아요? 좋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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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이니까 그렇게 마이너스 아니죠 죽일거같은 미친듯한 두려운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쵸 놀라운 예시에요 중요성에 빈칸의 중요성에 놀라운 예시 그러면 빈칸에는 솔직히 중요한게 들어가겠습니까? 안중요한게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빈칸 자체가 주제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과 일맥쌍통한 부분 정말 하나를 이 전체 지문을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 있는 그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거죠 됐습니까? T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요한거에요 중요한거 다른거 없어요 중요한것이 뭔가 했더니 그런것이 하나의 놀라운 예시가요 발견이래요 2011년도에 어떤 발견이냐면요 요거 단어 뭐에요? 나왔어요? 중성미자라고 적어주세요 중성미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중성미자 여러분 제 해석을 들으시면서 필요한게 뭔지만 찾아내시면 돼요 필요한게 도대체 뭐가 필요하다는거야 생각하세요 자 중성미자가 보인대요 움직이는것처럼 보인대요 더 빠르게 뭐보다? 빛의 속도보다 아니 개소리죠 그쵸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쵸 제가 더 빠르대요 지금 발견된 채로 누구에 의해서 타이밍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타이밍 타이밍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타임 자체가 시간을 재더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시간을 재는 것 시간을 재므로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시간을 재므로서 발견된 뭘 재므냐면요 그들의 어떤 여정 뭐에 대한? 길에 대한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스위스에서부터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대한 여정을 시간을 재는 걸 통해서 발견된게 뭐냐면 중성 미자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거에요 헛소리인건지 아셔야 됩니다 말이 안되는거죠 자 이러한 어떤 관찰은요 놀랍다 주목할만하다 왜냐하면 왜 주목할만한지 봐야됩니다 이것이 위반하기 때문에 violate 위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물리학에 대해 알고있는 모든 것을 위반하기 때문에 아직 중요한게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자 중요한거 늦게 뭔지 않아요? 위반하면 안되는데 이정도밖에 모르겠죠 그 다음 볼게요 특히나 법칙을 위반하는거에요 어떤 법칙이냐면요 어떤것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다는 법칙을 위반한다는거에요 그게 놀랍다는거죠 이해 됐습니까? 다음 다음 중요합니다 예상할 수 있게 첫번째 것 뭐 어떤 첫번째 것이냐면요 물리학자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생각한 첫번째 것 언제 들었을 때 이러한 어떤 보고서를 들었을 때 이 모든 과학자들이 생각한 첫번째 것이 뭐였냐면요 야 뭐가 잘못된거냐 뭐가 잘못된거야 라고 물어봤다는거에요 무슨 말이에요? 과학자들 모여있어 아 중성미자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답니다 뭐? 야 뭐가 잘못된거 있어? 뭐가 잘못된거냐 정말 빠르다고 믿은거에요 아니면은 의심한거에요? 믿은거에요? 정말 빠르다고 믿어주면은 이거 뭐가 잘못됐냐고 나오겠어요? 야 진짜가 나오겠죠 진짜 대박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뭐가 잘못된거냐 하면은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거에요? 빛의 속도가 조금 빠르다 훨씬 더 빠르다는게 머릿속에 있는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뭐한거에요? 의심한거에요 의심 근데 의심이란 말이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복이 있으니까 판단하신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의심을 무시하시고 이 뒤에까지 읽어가지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하면은 의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석 더 해볼게요 자 여기 해석 겁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필기하시고 다 하시고 됐어요? 저 보세요 자 older가 나오고 if도 나왔기 때문에 어려워지는거에요 원래 older가 나와서 코마까지 묶었어요 근데 if가 또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또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러한 발견이 옳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얻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뭘? 노벨상을 자 그럼 그러한 사실은 그런 관찰은 뭐에요? 중성미자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노벨상 강해죠 근데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받아 못 받아? 못 받는거죠 그럼 중성미자가 더 빠른거 맞아 틀려요 틀린거죠 빛의 속도가 더 빠른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요 위험을 무릅순대요 위스크 동사로 위스크가요 위험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다에요 뭘 위험을 무릅쓰냐면요 일생에 당황스러움을 무릅쓴다는거에요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출판하기 위해서 뭐 없이? 상당한 복제와 점검 없이 만약에 중성미자가 빠르다고 해 근데 점검 안하고 그냥 이거를 출판해버리잖아요 그럼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과학자 인생 어떻게 돼요? 박살 나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거 있었잖아요 줄기세포 같은거 했는데 갑자기 확실히 연구 안하고 빵 터뜨리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상 대박이다 했는데 뻥이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박살 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벨상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거에요 뭐? 개망신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보세요 아 끝났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즉각적인 검사는 발견했다는거에요 뭘 발견했냐면 중성미자가 적절히 행동했는데 그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스피드는 잘못된 뭐 때문이었다? 느슨한 케이블과 잘못된 시계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정을 이렇게 읽기만 하시잖아요 답이 안나올거에요 아마 제가 의심이란거 던졌으니까 의심이란 답이 나오는거지 의심이란 안 던졌으면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 뭐 답이 뭐라는거야? 중요한게 뭐라는거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뭐에요? 중성미자가 빗보다 빠르다는거죠 맞아요 이거? 나왔죠 그쵸?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나오잖아요 뭐가 잘못? 자 이거의 결과가 뭐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 뭐가 잘못된거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고장난 시계 때문이었죠 고장난 시계 고장난 시계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중성미자가 더 빠르지 않다는게 발견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된거잖아요 정확한 파악이 뭐에요? 빛은 빛이 제일 빠르다 중성미자는 더 빠르지 않다 잘 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냐는거에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발견? 아니면 이걸 색출해가지고 발견한 사람을 죽여버리는거? 아니죠 이 중간단계 뭐가 잘못되었냐 이게 없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줄기세포 연구처럼 개망신당하는 꼴이 나왔을 거라는거죠 선생님 아까 의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혹시 아까 점검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선생님 그럼 점검이라고 하면 안될까요? 괜찮아요 다만 뭐가 없어요? 보기가 없어요 점검도 있으면 좋지 점검은 답이지 그러면 점검 없잖아 그러니까 점검을 하든 다시 시험하는거가 나오든 아니면 잘못된거에 대한 의심 뭐 생각 이런게 나오든 뭐든 나와야죠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해석은 다 해드렸죠 그쵸? 1분 드릴테니까 이 문장 시작 2분 드릴테고 뭐 공정 아 맞binary 뭔가 됐어요? 진경 첫 번째 거 시작 네 좋았어요 그쵸 그쵸 이거랑 연결시킹은 겁나 잘한거에요 이게 바로 해석에 약간 좀 센스가 있는거지 성실만 하면 그쵸? 다음 정연 해보세요 정연 했죠? 정연 해보세요 정연 아까 두번 했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if도 있고 제가 끊어드리긴 할게요 코마까지 끊어주고 if절이 여기까지 끊어지고 해보세요 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지금 얘랑 가현이가 얻다란 뜻이거든요 얘랑 붙여야 되기 때문에 if랑 어디죠? were 여기랑 붙여야 되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위스크 위험을 감수한다 뭐를?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없이 상당한 검수나 반복 없이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거에요 복이 없을 뿐이지 됐습니까? 자 어 네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세요 시작 문제 다 안 푸신 분은 이따가 풀 시간 또 드릴게요 아뇨 쉬세요 5분만 쉬세요 5분만 쉬세요 5분만 쉬세요 5분만 쉬세요 3분만 쉬함 3분만 쉬rze게 5분만 쉬е 5분만 쉬는거에요 5분만 쉬는거에요 6분만 쉬는거에요 6분만нали 5분만横 20분만 쉬는거에요 29분만에 15분만 ly 아멘 아멘 아멘